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걸 안 하더라고 아 시끄러워 안녕하세요 반말 아 겁나 시끄럽네 개새끼 야발이 다 물어라 어휴 지금 내가 남아야겠다 반말해도 되죠? 어 교포 싫어하나? 4번이요? 4번이요 잠시만요 아 여자 없는방은 재미없어 4번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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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이요 4번이요 교포 3세 안녕하세요 저도 교포에 저도 미국 교포인데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공주 얼마 안냈어요 헤이 오 아 저새끼 말을 안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펄프 저새끼 잠수타는 거 존나빠게네 럴커세요? 안녕하세요 방장 누구에요 방장이 안녕하세요 한국말 좀 배우고싶어서 아는데요 아 이 개새끼 여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니까 아 일대일방 그럼 일대일방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자있나요? 이 방에? 이 방에 여자 있어요? 그럼 저 없겠어요 저는 여자를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여자 안좋아하는데 여기 왜 들어왔어요 전 남자 찾으러 갈거에요 남자 남자 찾으러 오세요 잠깐만요 아 피아노 진짜 피아노 누가 치는거에요? 누구요? 듣기만 해 피아노 남자 찾으러 오신분 계시죠? 예 남자 좋아하세요? 남자 좋아합니다 나갈래요 같이 뭐야 바보들이야 다 같이 나갈래요? 야 원래 다 바보예요 뭐야? 자 눈치게임 시작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작은 남자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저 아이디만 받아보시겠어요? 아니 더러워 너네 잠깐 여성분은 잠깐만요 흑인님 어디사세요? 나 조용히 하라고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흑인님 어디사세요? 저 서울삽니다 서울 서울이요 몇살이세요? 25살이요 공격쪽이에요 아니면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? 뭐 whatever 우리 원 예? 우리 원 아무거나 해요 저 약간 저 저도 미국에 살아서 잠깐만 남자가 너무 좋아요 저도 미군사가 조용히 해봐 남자가 너무 좋아요 방송하는 사람이에요? 무슨 소리세요? 저 한국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니 너한테 메세지를 보냈거든? 뭐라구요? 메세지를 보냈는데 남자가 너무 좋아요 방송하는 사람인데 남자가 너무 좋아요 방송하는 사람인데? 네 뭐 대절이요 이 사람은? 감사님 14번 홀리님 네? 어 방송이요? 네 저 흑인님 방송하는 사람 같은데? 저 날려주시면 안돼요 흑인님? 아 진짜요? 네 흑인님 방송이에요? 네 저는 네 하긴 하는데 말해야돼요? 이상한게 좀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분들과 대화하러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나가자고 하는거부터 좀 이상했었거든요? 흑인님 아 더러워 아니 그쪽이 남자를 너무 좋다고 하길래 흑인님 좀 어떻게 좀 날려주시면 안될까요? 불레님 흑인님 흑인님 내가 왜 날라가야 되니? 흑인님 남자가 너무 좋아요 방송중이에요 4천명 보고 있어요 흑인님 아 너 나한테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서 흑인님이 방송하는 거 같아요 흑인님 좀 날려주세요 불레님 응 진짜 방송하죠 저한테도 쪽지 막 오는데 흑인 뭐 아프리카 방송한다고 막 이렇게 날라오네요 아 그래 저한테는 남자가 너무 좋다님이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닥치라고 저한테 쪽지 오는데요 불레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무살이요 스무살이요? 네 사실 제가 방송합니다 아 진짜요? 진짜였어 불레님은 어디 사세요? 저 경기도요 경기도? 지금 뭐 남자친구는 있구요? 아니 있으면 이걸 하겠어요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 목소리도 너무 청량한 게 이쁠 것 같아요 진짜 남자님 불레님 우리 저희 따로 가서 얘기할까요? 이 새끼들 피렌이 새끼들 얘기하지 말고 남자님 불레님이랑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힘들어요 그럼요? 따로 방 파도 될까요? 제가 네 아 진짜 들어오실 거예요? 네 남자님 저기요 남자님 네 친구추가 걸었거든요 저기요 저 흑인 저 개새끼 좀 말려주세요 일단 저 한 번에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? 아 저는 버려지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불레님과 남자가 좋다님이 가신답니다 우리 인사해줘요 흑인 저 새끼 잘가요 잘가요 야 흑인 불레님이 여기 방장님이에요? 네 제가 방장님 아 그래요? 제가 방 따로 파도 되죠? 네 빨리 파서 빨리 가요 알겠습니다 여자 하나 보고 들어온 거야 나는 한자가 안 돼 한자가 시X 죽겠다 한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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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한자가 시X 흑인 시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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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지 얘는? 점, 점 뭐지? 아 뭐야 어 호기엔 호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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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남자 좋아해요?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너 방송 보지? 방송이 뭐예요? 방송 보네 불리야 불리야 네? 아프리카 방송 봐? 아니요 저 안 봐요 아는 사람은 없고? 아는 사람이요? 어 저 그 어 뭐지? 벤쯔? 아 벤쯔님 네 역시 벤순이구나 벤순이 아니 근데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페이스북 뜨는 거 살짝 보셨어요 페이스북해? 돼요 어 나 얼굴 우리 얼굴 볼 수 없지 얼굴이요? 아 너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나 방송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멈추지 마요 왜 뻥이라고 생각해 사람 진심을 짓밟고 그래 저도 광장님 좀 궁금한데 얼굴 누구 나? 예 왜? 장난이야 이 개새야 남자 왜? 남자 안 돼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? 알았습니다 기다려봐 불리 뭐 불리는 직업이 뭐야? 저 대학생이요 대학생? 토크온을 왜 하는 거야? 스키인 같은 거 하나? 아니 제가 어 서든하다가 아 서든해? 서든하다가 이거 한 번 했는데 어 재밌어? 오늘 너무 잠이 안 와서 오늘? 네 경기도 어디야? 저요? 평택이요 평택? 아 멀긴 멀다 밥 안 먹을래? 네? 지금요? 어 지금 아 저 학교 가야 돼요 학교? 무슨 과 다니는데? 저 항공과 항공과 어우 얼굴 이쁘겠다 아니 안 예뻐요 항공과 그 항공과는 일단 얼굴 본다며 아니 아니요 아니 나 그렇게 들었어 아니 안 예뻐요 저 오징어요 오징어 개인적으로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? 얼굴이요? 어 어 아픈데 헐 어 BJ 남는 순이에요? 알어? 아니 누가 계속 메시지가 계속 와요 저한테 지금 쪽지 차단해 쪽지 차단해요 쪽지 차단 아 쪽지 차단 절새끼도 흑인도 차단해 흑인도 아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원래 원래 아군이 더 무서운 거야 우리 삼각관계 아니야 지금? 아군을 속여야 적을 속일 수 있어 지금 벌 가운데 두고 삼각관계하는 거야 흑인하고 남자가 좋아요 남순님하고 아는 사이예요? 몰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저 새끼 더러워 나가시려고 왜 이렇게 아 뭐야 저 새끼 더러워 나가시려고 왜 지랄 아 근데 오빠 오빠 안티 많은가 봐요 나 안티? 계속 메시지 어 존나 많아 지금 시청하는 거가 지금 그래도 5,500명 있거든? 네 5,500명이 어 일단 시청자라고 보면 팬도 5,500명이 있는 거야 아 안티도 안티도 5,500명이야 아 인기 많다 그렇지 원래 그 아무튼 그 사진 보려면은 네 뭐라면 내가 너 사진을 볼 수 있을까? 사진이요? 어 사진이래 어쩜 좋아 자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진짜 아 근데 못생겼어요 근데 그런데 방금 방금 이쁜 사람 적어나고 몸에 좋고 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해 흑인 사진도 한번 보고 싶다 흑인 아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? 원래 너 목소리가 그래? 아 왜요? 원래 목소리가 담배 하루에 셋 값이니? 셋 값? 아 저 한 번도 담배 펴 본 적 없어요 몇 살? 흑인은 몇? 흑인 친구는 몇 살이야? 아 25살입니다 25살? 불리야 그럼 흑인하고 사진 같이 볼 수 없을까? 사진이요? 좋지 좋지 나야 좋지 ㅋㅋㅋㅋㅋ 네가 좋은 게 뭐야? 서로 쌤쌤 ㅋㅋㅋㅋㅋ 사진 어떻게 보내드려요? 어 여기 여기 있거든? 여기 개인 카톡이야 네 여기로 보내줘 거기로요? 어 흑인은 몇 센치야? ㅋㅋㅋㅋㅋ 16cm 정도? 키 키 키 키 키 아 키요?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제가 앞서갔네요 예 저는 185고요 185? 그렇습니다 그래? 크네 ㅋㅋㅋㅋㅋ 그쪽 그거 많이 크지 않나요? 나? 예 비슷하지 아 네 쌤쌤하네요 그래 불리야 친구 추가했어? 네 아 네 했어요 어 한번 보내봐 카톡 괜찮아 어 아니 근데 이거 방송? 아 잠깐만 오빠 방송을 봐야겠어요 아 보지 마 일단 일단 보지 말라고요? 알았어요 어 일단 보지 말고 보지 마 보지 마 어 어 흑인 흑인 흑인이도 보내고 있어? 아 제꺼 보내야 되나요? 어 어 널 같이 봐야지 아니 바로바로 보낼게요 잠시만요 ㅋㅋㅋㅋㅋ 죄송해요 흑 담배 새깍 피는 거 뭔 소리네 불리는 담배 펴? 다시 한번 아뇨 저 안 펴요 담배 안 펍니다 어 안 펴요 그래 그 빨리 흑인이 보내고 불리 불리는 보내고 있지? 네 어 아 기대된다 응 기대요 말도 안 되는 너 말고 흑인이 꺼 ㅋㅋㅋㅋㅋ 흑인이 반응이 흑인이 반응이 너무 좋아 지금 흑인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? 어 흑인이가 대박이야 지금 하아 뭐 흑인이 어디 사니? 흑인이는 됐고 불리는 그러면 남자친구 안 만난지 얼마나 됐어? 예예예 서울 잡니다 서울 1년이요 2년? 1년 1년? 1년? 아 스무살 되고 뭐 했어? 스무살되고 슬.. 술 먹었.. 술 먹었어? 흑인이요 남자랑? 아니요 친구들 여자친구들 여자친구랑? 일일교우미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안 올까? 흑인이요 아 진짜 보네요? 어 진짜 보네 바쁘다 나 흑인이요 알았어요 내 푸사를 바꾸라는데 푸사가 푸사가 왜 이게 이상한 창피아니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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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게 뭐 그리고 아 참 불리아 뻔 보내 봐 일단 흑인이요 아 근데 이거 보내면은 막 딴 상이고 아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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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런 짓을 해 안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나 보내 흑인이요 흑인이요 너나 보내 흑인이요 너 방송 얼마 봤어? 저 한 일주일 전? 아 눈팅왕스님 감사합니다 어? 일주일 전? 더블.. 더블.. 엔엔.. 더블.. 더블.. 어 잠깐만요 어 W N&W 응 아 진짜 아닌데.. 괜찮아 자기 자신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아 분했어요 어? 오오오오.. 야 블리 오오 블리 귀여워 이뻐 어 전신사진 없어? 없어요 알 수 있겠죠? 흑인 너야 이거? 전 보인적 없습니다 아직 아직 안보였지? 예 어 족같은거 보여 흑 야 불리야 얼굴 전신사진은 없고? 키 몇이야? 저요? 저 63이요 64? 야 키도 괜찮네 아니요 사진 공개해도 되지? 아니 하지마요 우리 같이 우리 시청자들이랑 진짜 하지마요 시청자들이랑 같이 보려면 내가 뭘 하면 돼 너한테? 진짜 싫어요 싫어하지마요 야 너 이쁘다니까 내 눈에 이쁘면 애들도 다 이쁘다 그래 싫어요 싫어 싫어하지마요 한 번만 아 싫어요 별거 없네 흑인도 사진 많이 보고 얼평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알았어 내가 오빠가 안 보여준 데서 보낸 적인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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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백구에 감사 아 감사합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우가메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흑인아 진짜 방송하네 흑인아 보고 있어 지금? 아니요 안 봐요 어 저 눈이 안 보여서 흑인아 네 말씀하세요 어 너 뭐 뭐 뭐 온 거 없어?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온 거 없어? 너 카톡 너 카톡 너가 보낸 거 아니야? 아 예예 봤지 예 아 이거 아 예 그러네요 응 너 봤어 나 봤어 흑인이 거 방송으로 보여줬더니 야 잘생겼다 난리다 내내 내내 못생겼는데 내내 못생겼는데 아 아 일단 일단 불리야 네? 사진 한번 보자 아 싫어요 아 진짜 싫어요 별거 시청자분들이 착해가지고 맞아 맞아 저도 그렇게 와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맞아 맞아 많이 빠졌는데 맞아 많이 좋아해 주시네요 저도 약간 아 진짜 싫어요 기대반 설렘반으로 저도 이렇게 각종반으로 보냈는데 기대반 아 진짜 싫어요 진짜 아 그래요 왜 이미 저도 지금 다 불렀어요 불리야 네? 이미 공개했어 진짜요? 아니 멈추지 마요 진짜 공개했어 공개했는데 와 멈추지 마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공개하는데 진짜로 어 맞아 불리야 어 방금 걔 불리야 아 진짜 아 이거 연예인 사진이잖아요 거짓말씀 연예인은 아니지 솔직히 에이 스튜디스라며 어 아니 마구 불리야 이미 봤어 와 이거는 아니 오빠 뻥치지 마요 역대급만 그런거 아니에요? 불리야 미안하다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아 이미 보여줬어 불리야 아 뻥치지 마 진짜로 아니 이건 역대급인데 어 아 뻥치지마 어 불리야 불리야 그러면은 네 게스트 한번 안나올래? 어 게스트 방송에 한번 출연 안해줄래? 딱 그러면 나 오늘 공개 안할게 아 일단 두 번 공개 안할게 일단 한 번은 공개했어 네? 한 번은 공개했고 진짜 공개했어 공개했다고요? 진짜 공개했어 진짜 했어 아 이미 했지 너 사진 올 때 바로 했어 네 반응 볼라 그랬던거야 너무하다 원래 이런 방송인데 미안해 근데 네 당황하지 말고 진짜에요? 그래 아 진짜라고 니가 뭐 어떻게 꼬실라 그러지 너 아 들켰어 티 났어요? 넌 내꺼야 아 아 티 안나올 흑인이 너 내꺼야 흑인이 너 내꺼야 이따 집에 가자메 넌 딱 기다려 너 개새끼야 둘이 아무 살래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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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뭐지? 불리야 사진 잘 받고 아무튼 아 오빠 진짜 못했어요 그래 미안해 아 이따 아까 봤어 응 그러지마요 근데 0.5초 보여줬어 괜찮아 아 근데 진짜 하아 조용히 좀 해봐 흑인아 아 여기서 이런 이런건 건질줄 몰랐거든요 이런 컨텐츠에서 아 진짜 진짜 뻥치지마요 아 진짜로 진짜로 이런 아 진짜 구라치는 것 봐 아니 일단 보여줬다고 아 뻥치지마요 아 0.5초 보여줬어 그러지마요 0.5초 알았어 불리야 일단 사진 잘 받고 미안해 아 아 울고싶어 울어? 아니 안 울어요 그래 뭐 어때 사진 한번 볼 수도 있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릴 거 아니야 그치? 페이스북 포사긴 한데 그래 애들이 너 페이스북 찾았더만 진짜 그래 너 사진 뭐 원래 야 시청자 몇 명 보는데 당연히 찾지 아 뻥치지마요 근데 이쁘대 아 뻥을 왜 치냐고 내가 여기서 너 모르는데 아니 아니 이쁘지도 않은데 뭔 이쁘대 진짜 사람들은 다 뻥치는데 그냥 뻥치는 거지 이쁘지 않은데 근데 내 눈에는 이뻐 보이는데 근데 그게 제일 뻥 같다 아니야 아무튼 고마워 사진 보여줘서 보여주지마요 어? 보여주지마요 보여줬다고 보여줬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만 받아주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퇴장할라니까 아 싫어 진짜 보여주지마 아직 안 보여줬잖아 너 오빠 이름 뭐라 그랬잖아 들어가봐야겠다 아니 이미 보여줬다고 나 갈게 불리야 하지마 불리야 그럼 노래하나 해 네? 노래하나 해 노래하나 해 노래해 빨리 불리야 노래해 빨리 불리야 노래하면 사실 안 보여줄거에요 생각 좀 해볼게 5 4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나 노래 못한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자 5 4 하이라이트만 시작 빨리 3 4 아니 각자각자 노래를 하래 어 그 사진 간다 한 번 더 아니 싫어 싫어 뭐 불러요 네가 암호가 잘하는거 아무거나? 어 시작 가사 좀 치고요 아 아 진짜 아 아 근데 아니 오빠 근데 진짜 사진 공개했어요? 아 진짜 했다고 다 걸고 다 방송 걸고 했어 진짜요? 그래 이미 다 봤어 한 번 0.5초 봤어요 애들 근데 잘 기억 못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난리야 아 안 보여주면 안 돼요? 아니 보여줬다고 한 번은 아니 다 한 번 보여줬어요? 어 두 번은 안 보여줄게 오케이? 아 아 진짠가봐 메시지로 계속 사람들이 다 사진 공개했다고 그래 두 번은 안 보여줄게 0.5초만 보여줬어 미안해 저 이제 더 이상 보여주지 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너무해요 어떡해 알았어 노래 자 뭐 부를거야? 노래 흑인이가 먼저 불러줘 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리가 알아서 생각하고 있겠지 하이라이트만 짧게 하면 돼 흑인아 자 셋 넷 노래합.. 아 예 시작 막상 하려니까 예 합니다 어 예 합니다 2 어 시작 너비야 너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불리님 왜 불리님 왜 아 불리님 아 부르다 말어 왜 불리님 불리님 응 노래 준비됐어요? 아 노래 근데 저 진짜 노래 아 저도 노래 진짜 못하는데 했잖아요 이 새끼 진행병 했네 흐흐 노래 했어요? 야 일단 자 자 불리님 사진 한번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안하는 관계로 자 노래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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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한다고 아 노래할게 제발 알았어 자 시작 아 이거 말고 땅방법 없어요 진짜 나 진짜 자 다시 갑니다 3 1 흑인 먼저 노래해요 아 했잖아 흑인 아 나 못들었어요 ㅋ 하아 ㅋ 죄송해요 남산위의 저소나무 절감별 ㅋ español 어때요? 한국 levian 선생님 잘하네요 저희 아프리카 1등 불리님도 보이세요 아프리카 전체 1등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전차 1등이라네요 아 감사합니다 불리야 빨리 네 노래 들으려고 지금 있잖아 애들이 알았어요 화내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화낼게 미안해 자 시작 아 뭐해 자 시작 봐봐 시작 자 시작 사진 공개할게요 자 추천 한 번만 받고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따분만큼 PC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기회 줄까요? 다시 한 번 기회 줘? 아 이제 힘들다 불리야 아 지친다 지쳐 다음에 놀러 갈게요 그니깐 제발 알았어 0.5초 아까 한 번만 보여준걸로 말라 이거지 다시 보여주지 마요 그니까 한 번은 보여준건 괜찮고 아니 이미 안 보여줬어요 아니 그니까 두 번은 그냥 그것만 나는 니가 그냥 어 괜찮다는 것만 말 들으려는 거야 두 번은 안 보여줄게 아니 한 번도 싫은데 아 이미 보여줬어 한 번은 아니 아니 이거 막 이거 원래 막 허락도 막 나 내 허락도 안 받고 막 보여주고 그래도 돼요? 그니깐 내가 사과받으려는거지 아니 아 사과 사과하는거지 미안하다고 아 하지마 근데 제가 진짜 다음에 놀러갈게요 내일 내일 놀러와 그러면 내일 저 대학생이요 학교라니나 좀 그럼 주말 어때 알았어요 요번주 주말? 약속했다 네 아 근데 진짜 막 그런 데는 막 이쁜사람만 가야되는데 아 아니야 그런거 없어 알았어요 요번주 일요일? 아 요번주 주말이 지금은 언제야 언제 학교 공강이야 저 공강이 있어요 저 그러면 어 토요일 요번주 토요일? 토요일 각서 받자 각서요? 어 뭔 각서? 각서 너 뭐냐 니가 말을 해 내가 적어줄게 내가 각서 받아놓게 텍스트에다가 영상 뜨고 있으니까 나는 잠깐만 자 각서 진짜 이번주 토요일에 오는거다 네 번호도 줘 지금 음 나는 카톡에다가 카톡에다 번호 줘 알았어요 어 지금 남겨 지금 카톡에다 남기라고요? 어 어 번호도 확인한다 흑인도 같이 나와 흑인도 같이 나와 이거 말씀하세요 이거 말씀하세요 너도 같이 나와 어이구 너도 같이 나와 번호 보냈어요 어 번호 받았어 확실히 어 알았어 각서 말해 나는 응 나는 이번주 토요일에 나는?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말해 놀러 간다 안 놀러.. 놀러.. 게스트 온다 응 나올 것이다 안나올 씨? 안나올 씨? 안나올 씨 안나올 씨? 안나올 씨 뭘 해야 되지? 안나올 씨 뭐 네가 뭐 사진을 방송국 대문에도 걸어놔도 된다 괜찮? 괜찮? 나오면 그런 일 어?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진을 방송국 대문에 네 걸어놓아도 된다 응 오케이? 내가 안가면은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내 방송국이다 내 방송국 내가 누구냐면 남순이야 남순 BJ남순 알았어요 알겠어 나 각서 받았다 여기 녹화했고 여러분 저 토요일날 보자 알았지?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어 불리야 고맙다 사진 공개 한 번만 하자 오늘 옷을 입는 사람 궁금해하니까 0.5초만 하자 싫다고 싫어 어차피 나올 거잖아 그럴까 그래도 싫어 그래? 응 죽어도? 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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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눈만 아 나도 시청자한테 무슨 뭔가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지 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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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눈이 왜 그러니 눈은 눈이 제일 못생긴 아니면 다 못생긴구나 아니야 좋아 아 아니 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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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눈만 눈만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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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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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내가 눈만 나온 사진을 보내줄게요 아니 내가 눈만 그럼 눈만 아니 내가 눈만 나온 사진을 지금 보내준다고요 그것도 싫어요? 어 왜요 똑같이 눈만 아 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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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만 아니 내가 나 눈만 나온 사진을 보내준다니까 욕? 하.. 알았어 응 나 이거 욕하는 거 아니야? 아 안해 욕 안해 잠깐만 안한다 안해 욕 같은 거 이거 눈썹하고 같이 보내요? 어어 네 누나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? 진짜 못생겼네 네 누나 바꿔드릴게요 누나? 네네 무슨 누나? 신누나 신누나 왜 바꿔? 음.. 진짜 안돼요 어 마 바꿔봐 네 아.. 아.. 맞아 죄송해요 오빠 괜히 방송하는데 시간 너무 지지 끌어서 누나 왜 안 보내 아닌가? 그냥 원래 사진이 더 나은가? 야 원래 사진이 더 난데? 그래요? 어 알았어요 너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아니 저도 미안하잖아요 아 왜 되게 착하다 불리 아니요 불리가 무슨 시간을 개끌어 불리 불리 뭐.. 불리 착하지 불리 착화된다 와 채팅방에서 야.. 너무 천사다 아니 저 때문에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? 아.. 와.. 천사.. 천사 진짜 천사하게.. 어.. 개.. 뭐? 천사다 진짜 불리 천사.. 예.. 불리 천사야 흑이나 그치? 네 너무 착해요 어.. 불리야 고맙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다 공개해도 되는 거지? 아 싫어 싫어 아 눈만 눈만? 아 그니까 원래 눈.. 아 원래 사진에서 눈만? 그게 나아요? 어어 이게 나 알았어요 원래 사진에서 눈만 자.. 눈만? 어.. 형님들.. 형님들.. 제가.. 어.. 일단 잠깐만 11시 반까지 오면 돼 11시 반 저녁 음.. 알았어요 어 알았어 어 잠깐만 형님들.. 저 힘들었습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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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.. 자.. 6600분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만이에요 눈만? 살짝 미끄러져 볼게요 눈만이에요 진짜? 살짝.. 조금만 미끄러져 보겠습니다 음.. 자.. 6600.. 6700분 계신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.. 야 어차피 뭐.. 나갈 거잖아 어? 다음주.. 후일 나갈 거잖아 자.. 게스트도 오고 있어요 게스트 오고 있습니다 아니.. 아니.. 아이.. 싫어.. 눈만 공개해야지 나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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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 감사합니다 야.. 추첨 화력 뒤져 3,800개까지만 받을게요 3,800개 누가 나른데 와.. 펭날 감사합니다 빨리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아이.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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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? 흑인아 네 말씀하세요 Hmm 아 그걸.. 흑인 사진 없잖아 이생 allied 빨리 보내 자 갑니다 너 죽을래? 자 불리 친구 사진 눈만 갑니다 눈만 야 너 죽을래 진짜? 뭐가 뭐가 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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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만 이뻐요 자연민 자연민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다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거의 다 눈만 나오니까 뭐 왜? 왜 내 사진 공개했어 벌써? 어 눈 눈까지 아 잠깐만 안돼 눈 잠깐만 내꺼 공개했어 진짜로? 했지 눈까지 했어 눈까지 20살 토요일 꼭 와야지 키도 163 아니 근데 너는 왜 사진 공개 안하냐 야 맞아 흑인이 너 개스.. 왜야 너 안하냐? 야 불리야 네? 저 나쁜새끼 아니야?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야 나 나 좀 쓰레기 좀 할게 야 흑인아 빨리 보내 아 너 궁금해하는 애들도 있어 없어 없어 아 빨리 아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야 쓰레가 방송 흐린다 야 쓰레가 나 쓰레기 할게 미안하다 야 너 겁나 예쁘대 다들 야 너 그러는거 아니야 진짜 너 남자 남자 포기해라 칭찬도 받고 좋겠다 아니 너 남자 포기해라 진짜 포기하기엔 너무 커가지고 포기하기엔 포기하기엔 포기하면 국가의 손실이야 저출산 국가의 손실이야 도로운 자식 도로운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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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리야 저런거 싫어해? 아니 싫어하는게 아니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아니 너 진짜 쓰레기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 놓고서 너 사진을 포기한게 포기한게 안하냐 그러게 왜그랬을꺼 아 일단 애들아 인생 인생 그렇게 하지마 야 흑이 빨리 보내 아이 아 빨리 보내 남순님 남순님 저보다 형이죠 너 몇살인데 남순님 다 왔어 90년생이요 형 오빠였어 내가 너보다 오빠지 확실히 예? 아 오빠 랜다 형이죠 어 형이지 아 헷갈려 왜 왜 삼각관계 타는거 벌써? 자기야 어 이따 나와 나올래? 거기까지 해요 형 아 진짜 X가 나도 토 나와 아 힘들어 나 힘들어 불리야 네? 너는 큰게 좋아 작은게 좋아? 뭐야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불리야 넌 큰게 좋아 작은게 좋아? 저요? 어 아 저는 저는 적당한거 적당한거? 네 공도가 중요하지 응 네 키 키 키 키 키가 적당한게 중요하지 그래서 중요하지 키가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그렇잖아요 그래 네 불리가 몇번 사귀어 봤어? 남자는? 몇명 사귀어 봤어? 제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사귄거요 진심으로 안좋아하는데 사귈 수도 있어? 이 쓰레기 이 쓰레기 쓰레기 이 쓰레기 쓰레기 진심으로 안좋아하는데 사귈수도 있냐? 야 쓰레기는 여기서 있네 어? 쓰레기 이 새끼 쓰레기네 불리 야 쓰레기견 쓰레기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보는거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고 있잖아 뭐? 내가 너가 뭐? 네 고백을 받았는데 고백을 받았는데 난 이 사람이 싫은데 거절을 못하겠는거 그래서 사귄거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? 고백을 받았는데 별로 안좋아하는데 사귈수도 있어? 안좋아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? 아 불리야 야 야 불리야 야 사귀자 불리야 나 너 사랑해 불리야 오늘부터 사귀자 사귀는거야 그만 그러지마요 사귀는거야 사귀자 아 이건 이건 거절할 수 있죠 뭐야 시발 미안해서 거절을 못한다며 아니 이거 아니 아 쓰레기네 앞뒤가 다르잖아 아 왜 그럴 수도 있지 아 불리야 너 앞뒤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흑인 진짜 불리야 왜왜왜 네? 너 달라? 다르죠 다르죠 어 그래 앞뒤가 사람은 아파도 뒤가 똑같은거죠 대리운전 아니 아직 대리운전 아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 더이상 가면 뭐 뭐라고? 어 알았어 야 아무튼 뭐 또 할말 있어 허기니? 아 저 야 허기야 빨리 사진 보내 허기야 뭐 아직도 안 보냈냐? 사진이야 야 허기야 인생 그렇게 살지마 야 쓰레기야 너 눈을 야 뺏어야지 쓰레기 진짜 너 개쓰레기 나 어떻게 사진 안 보냈고 나한테 그렇게 보냈다고 뻥을 쳐 사람 마음 갖고 그렇게 노는거 아니야 암마 어? 내가 미안해 그래 네가 미안하지 응 분리 착하다 진짜 분리 혈액형은 뭐야 오영이야? 아니 저 B형이요 B형? 네 이제 여우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여우야 그럼 너 지금 혼자 자러? 부모님하고 아 부모님하고? 그래 너 난동생 있지? 아뇨 여동생 한 명 있어 그래? 아 그렇구나 저 항공과 항공과에 내가 게스트 중에 항공과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항공과 애들이 전 진짜 이쁘긴 이쁘지? 근데 근데 다들 이쁘고 저는 저는 오징어 쭈꾸미 왜? 다들 이쁘야 진짜 저는 아니에요 항공과가 몇 개 없잖아 너 공부 좀 했지? 아뇨 공부 안 했어? 네 남순 18cm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100점 아 감사합니다 거짓말 치지마 뭐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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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이따 이따 보 아 아니다 이따 보 아니야 아니야 흑인아 말 똑바로 해라 야 흑인아 그러면은 네 흑인아 얼굴 괜찮으니까 예 아아 거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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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줘봐 아 거기까지 아 흑인아 빨리 보내 시간 끌지마 야 너도 보고 싶어? 어 분리한테 내가 나 보내봐 분리한테 보내줘 좋다 어 좋다 아 그럼 좋대 분리 안돼 분리는 아 분리는 큰 거 싫다고 했잖아 응? 큰 거 싫다며 그럼 안돼 아니야 미안해 아니 나 그거 보낸다는 줄 몰랐어 진짜 뭐라고? 아니야 나 그거 보낸다는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응 아 근데 아 흑인오빠 흑인오빠 어 근데 저도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 오빠도 사진 보여주고 눈만 공감하면 되잖아 미안한데 미안한데 너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 지금 내가 네? 왜 그래요? 뭘 이렇게 뭐 설득하라고 뭐 이렇게 뭐 함정카드를 파는 거 같은데 미안해 분리왕 아니야 아 진짜 근데 아니 근데 흑인오빠 솔직히 남자가 돼서 아 미안해 나는 이 새끼 미안해 너 머리 위에 있어 미안해 미안해 보내 그냥 아 흑인아 진짜 너가 나한테 형아 뭘 보내 새끼 이거 이 새끼 번데기야 번데기 아 진짜 베트남 할래? 해보던거야 형님 제가 말 좀 제가 그거 크면 제가 형입니까? 아니 흑인아 아 조용히 해 남자들 싸움에서 끼지마 아이씨 야 야 야 자신있어 아 나 한번도 허리 굽해본 사람 굽해보지 못하는 남자야 어 어 대중운육탕 가면 어 흑인아 흑인아 왜 계속 부르는거야 야 자신있어 야 야 물 물 꽉 찬 주전자 들고 인증해서 보내라 아 주전자 갖고 되겠습니까 형님 아 씨 팔 열 받네 네 형님 야 보내 더러워 뭐라고? 문 문화? 더러워 아니 야 키 크고 키 큰 사람이 주전자 드는게 더러워? 아니 빨리 사세요 보내 왜냐 키 큰 사람이 주전자 드는게 더럽냐고 흑흑흑흑흑 아 더러워 킷큰 사람이 주전자 드는게 뭐가 더러고 더러워 야 니 머리 Umaizrageny냐? 애oyu 아 bé 쓰레기였던가 빨리 사진이나 보내 진짜 유리야 유리야 응?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테니까 그걸 대답하면 돼 아니 네가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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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해 질문해 아니야 질문해 질문해 너 초콜렛 중에 어 ABC 초콜렛 아냐? ABCD 초콜렛? 어 어 거기도 무슨 어떤 거 골라먹잖아 그런 거 아니야? 골라먹어? 그냥 잡히는 대로 먹잖아 잡히는데 뭐가 제일 잘 잡혀? 뭐가 제일 잘 잡히냐고? 어 야 너는 초콜렛 먹을 때 여기에 뭐가 써져있나 이거 일일이 확인하고 먹냐? 어? 나만 그래? 나만 아니 너는 초콜렛 먹을 때 어이구 이건 A구나 하고 먹냐? 어 그렇지 아 나는 A는 잘 안먹어 다 버려 그래 그래 나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 아 진짜? 너 너 금수저야? 막 초콜렛 막 버리게? 금수저뿐이겠네 아니 아니 A는 자 버려 그냥 아니 들어봐 너는 아니 너는 초콜렛이 이렇게 있어 너는 이거 하나 하나 할 때 어 뭐 A는 하고 쓰레기통 버리고 형 이거는 B는 하고 B 먹어 그러면? EXACTLY 맞아 아 진짜? EXACTLY 너 금수저자구나? 아니 그니까 내 질문에 대답을 해줘 A는 A야 B야 C야 B야 아니 나는 아무거나 차 먹는다고 그래 나는 어 형은 뭐 골라먹어요? 난 C 어우 저는 B랑 C 응 A B는 다 버려 그냥 나는 A는 저도 다 버려요 A는 초콜렛 공장 만들면 안 돼 사실 어 왜? 왜 버려? 그 맛이 좀 달라 모르는 거야 그 홈이 파여있잖아 토콜렛마다 알파벳 홈이 파여있거든? 또라이요? 그걸 왜 버려? 야 잠시만 너 또라이라니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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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시험이 아니야? 야 야 개인 취향이 있는 거야 사람마다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형님 어? 만족하십니까? 아니 이 새끼 아니 근데 아니 흑이 나 어 말해봐 난 대답했으니까 빨리 사진 보내 아니 니 대답 안했잖아 했잖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보고 먹는다고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어 아 됐어 본래 분리 안 하네 아 아 너는 정말 쓰레기야 어 나쁜 새끼야 야 형님 나 빨리 너까지만 사진 딱 보고 끝내면 좋을 거 같은데 진짜 아 그래요? 응 추천 좀 바꿔요 아 진짜 뭘 딱 보내고 얘기해 아 싫어요 싫어 추천 안 받으면 나 안 보내 아 그딴 거 없어 일단 선 아 몰라 시청자도 나도 모르겠고 나 안 보내면 땡 아니야 너 헐 헉 나도 흑인처럼 그렇게 했어야 할 걸 아니 추천 안한 거야 안 보내면 돼 분리봐봐 호호호 호호 호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내가 내가 추임새 늦게 땄대면 돼 야 스튜어 스튜어 지스가 흐흐흐 아니거든? 어서오십쇼 흐흐흐 한국입니다 야 우리 그렇게 안해 흐흐흐 우리 그렇게 안한다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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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비를지 마라 스튜어디스고 편안한 흐흐흐 되십쇼 알았어 알았어 진짜 근데 예전에 너 진짜 모질이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 모질이 아 미안해 야 빨리 흙이나 빨리 받자 이제 추천 몇 갠데 올려봐요 지금? 4천개 아니 보여줘봐요 이렇게 4천개 4천개고 캠으로 끌어와봐 4천개고 7천명 있어 7천명 추천 돌려봐요 추천?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사기꾼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? 니가 일단 뭔가 니가 일단 야 사기꾼 할래 그러면 아니 일단 니가 뭔가 사진을 봐야지 얼굴만 보여주자 우와 아 근데 방송하는 사람이 나하고 말했어 뭔 개소리야 어차피 토요일날 볼 건데 야 뭐야 어? 어? 니 멤버를 진짜 보는 거예요? 너도 볼 거야? 나 어 너도 게스트 와 같이 와 아 난 안 가도 돼 나도 보여줘 아니 사진 좀 보내라고 너 진짜 형이랑 인연 끊기고 싶어 이제? 아 난 끊어도 상관 없는데? 아니 난 모자를 난 뭐 없어 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야 나 오늘 이렇게 방송 살린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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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내봐 사진 좀 아니 형 어? 인연은 아니에요 너 직업이 뭐야 저요? 어 저 트레이너야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? 네 거짓말하고 잡아요 뭐라고? 이 새끼 일도 안하는 백수새끼가 저 새끼야 나 구라야 야 너 허언증 있지? 저 새끼 낫지 않았어? 구라야 어 너 허언증 있지 멸치 멸치야 멸치 하는 말마다 구라야 진짜 트레이너 저렇게 말 안하지 아 이럴 진짜 갑자기 이렇게 날 도발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갑자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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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이는 빵 아 그게 나간다는 게 아니라 멍청아 야 그러면 야 야 흑인아 그럼 불리가 애교 좀 피워서 네가 제대로 진짜 딱 받으면 너 진짜 사진 보낼 마음 있어? 아 진짜 진심으로 애교하면? 어 내가 진짜 침쿵하고 약간 손이 부르르 떨린다 어 막 ABCD 초콜릿을 찾고 싶다 그럼 내가 진짜 후한 마음 아 진짜 존 여리 싸게 보내 진짜 불리야 한번 가자 도와줘 불리야 너밖에 없다 진짜 진짜 이제 괜찮잖아 어차피 얼굴도 안 보이는데 불리야 불리야 흐흐흐흐흐 뿡 뿡 뿡 뿡 뿡 뿡 뿡 아니 알았어 흑인 오빠 하하 사진 한번만 보여줘 땜 80% 배우 뿡 중 이 indicator 심히 bli 뿡 민 아니 나는 너때문에 공개를 했잖아 왜 나때문이야? 니가 계속 나를 꼬들려서 내가 너때문에 공개를 했잖아 그치? 나 때문이 아니라 넌 내게 속은거지 엄밀히 말해서 하... 블리가 착해 흑이이가 쓰레기야 블리야 너무 착해 흑이인 저 쓰레기새끼 아 한번만... 아 미안해 쓰레기 할게 아 왜냐면 이게 뭐 찌끄레기들도 아니고 이게 탑 BJ인데 아니 나는 근데 나는 공개를 했잖아 근데 미안한 여자들을 다 흘해 흘한다고? 특이하게 된다고 너무 끈다 너무 끈다 할게 컴퓨터 끌게 미안 끌게 야 야 들어갈게 형 아 저 새끼는 형 고생했어 한치 그것도 없네 야 너 뭐 킥뷰라도 줄까? 아 괜찮아요 킥뷰가 뭐에요? 킥뷰가 이제 방송볼때 광고 또는 본방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야 우와 신기하다 킥뷰 한 달러 줄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줄게 아프리카 아이디 뭐야 아 저 진짜 안받아요 카톡 하나만 보내봐 싫어요 형 제 번호 주지 않았어요 제가? 너 번호 줬다고? 네 언제? 아이 형이 너한테 번호 쳐라 그래서 줬는데 언제 지금? 아니 아까 아까? 뭔데 카톡 이름? 어 잘 됐네 안 보내야지 그냥 그냥 여기서 우리 인연은 끝인 걸로 ㅋㅋㅋㅋ ㅋㅋㅋㅋ 알아서 알아서 고맙게 입고 아 씨 이뻐놈 진짜 아 뭐 놀자 그냥 야 킥뷰아 너 오빠 방송하는데도 시간 제재 끌면 예의 아니다 아 근데 아 진짜 너 예의 없는거야 우리 앞에서 몇 분을 끌었어 네 지금 예의 없는게 아니라 게스트가 안오셔서 예의 없어도 돼 ㅋㅋㅋㅋㅋ 게스트가 없어서 우리가 하는거야? 예의가 없어도 되는게 지금 시간을 타임킬링을 해야되거든? 아니 그니까 게스트가 없어서 우리가 하는거야? 아니 그런건 아닌데 맞아 너네 막간을 이용해서 너네 시간을 ㅋㅋㅋㅋㅋ 이 멍청아 ㅋㅋㅋㅋㅋ 아 난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계속 미안해야지 아 아니야 주말에 보는거야 우리 네네 너 각서 썼잖아 어 각서 썼어 방송국에 대문짝만하게 걸리고 싶지 않으면 어 나와야 된다 알았지 야 빨리 보내 흑인아 알겠어 알겠어 카톡 보내 아 제 번호 보낼게요 보내 형한테 어 일단 보내봐 지금 잠시만요 응 허허 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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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망했다 안 망했어 불리야 주말에 보면 되지 흑인인도 같이 오면 좋겠다 둘이 같이 저런 스타일 어때 불리야 네? 흑인인 같은 스타일 어때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야 좋대 흑인아 야 너 여자친구 없잖아 내가 싫은데 ㅋㅋㅋㅋㅋ 야 나도 방송 살리라고 거짓말 쉬는거야 그래 나도 옆에 그런가 오 야 내가 자리 빠져줄테니까 둘이 한번 좀 더 담소 나눌래? 아니요 아니요 형이랑 할래요 저는 수비 공격? 야 뭐야 사회 왜 안왔어 아 형 보냈잖아요 번호로 어디 아 형 이거 아 이거 안 바뀌게 났죠 쪽지 아 쪽지? 네 카카오 토크온 쪽지? 네 아프리카 쪽 아니야 카카오톡 카톡으로 보내라고 WNNW로 멍충아 너무 귀찮아 아 아 진짜 말투봐 아 이 새끼 나 진짜 더이상 못 기다려 1분이야 1분이야 1분 지금 컨셉 안 잡고 제대로 할게요 어 알았어 컨셉 아 나 안 볼라 그랬는데 내가 진짜 봐야되겠다 시청자들 너무 궁금해하니까 시청자들 위해서라도 한다 내가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보여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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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야 얼마나 걸려 보내고 있어? 저 PC 카톡인데요 어 잠시만요 친구 추가 어떻게 해? 아 친구 추가 그거 있잖아 카카오톡에 그거 확인 플러스 확인 표시 아 핸드폰으로 할게요 저는 그래 아 이 새끼 또 시간 끌고 나가는 거 아니야? 아이 너 그럼 너 그럼 너 그럼 개관중이다 개관중 알겠어 아 초고기 하고 있어 알았어 아 니 뭐 되냐?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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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상남자네 아 야 이상한 사니 야 너가 빨리 안 보내니까 애들 막 그치 후기하고 정리해보내잖아 여자애들 아 제가 이거 카카오톡 잘 못해서 그래요 괜찮아 빨리 해줘 아 진짜 너 이러고 또 장난치기만 해 알겠어 알겠어 됐어? 알겠어 알겠어 아 아 이 새끼 내가 볼 땐 장난칠 거 같아 아 뭐 장난이야 형 개관중 크롬 하이 지금 카톡 보냈어요 봤어요? 하이라고 보냈어요 하이 한글로 어어 어 야 이름 말 안 할게 사진은 치 프로필 사진 일부러 껐는데 아 사진 줘 아 형 근데 진짜 이건 오바잖아요 솔직히 봐봐요 생각해봐요 아이 빨리 줘 아 이건 에이 안돼 안돼 내가 개스타일 나간 있더라도 이건 안 간다 아 너 진짜 왜 그래? 내 인생 그렇게 살아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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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생했고 고생했어요 고생했고 야 불리야 토요일날 꼭 보자 네네 확실히 불리야 어서 고마워 네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들어가세요